오늘 은혜 받고 성취대 한 해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풍성한 구원의 은혜는 넘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말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여전히 내게 항상 머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 하라는 말이고요. 그 은혜의 말씀을 항상 항상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사모하시고 그 주어지는 말씀과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오늘도 은혜를 그 은혜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림으로 2, 3, 7나라 살리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에게 있어서 그 나무에게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고요. 곧 흙이죠. 흙. 그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흙입니다. 그 나무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도 흙이고 땅이죠. 물론 나무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도 산소는 필요합니다. 햇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도 필요하고 그 땅에서 끌어당기는 양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기, 산소, 빛, 물, 양분의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반드시 나무가 땅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땅의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햇볕이, 물이, 양분이 그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른 것들이 나무에게 비로소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땅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물도 햇볕도 나무에게는 뭐가 되어지느냐? 고통이 되어집니다. 땅의 뿌리 내리지 않은 나무에게 물은 썩게 만드는 고통이 되어지고 땅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무에게 햇볕은 바로 말라버리게 만드는 재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땅의 뿌리를 내리고 난 후에 나무가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되어지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뭐를 맺느냐? 열매를 맺는 바탕이 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냐? 전부 다 쓸모없게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빗대면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가까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가지가 나무와 가까이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와 가까이 붙어있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영적으로 보면 배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가까이 있어도 죽는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지된 우리에게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포도나무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무엇이 은혜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면 그 나무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요. 모든 것은 양분입니다.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도 너무나 많고 그런 순간도 계속 주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충분히 활용하여 오늘도 우리를 복음 안에서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장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증인으로 삼으시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저째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앙 생활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결코 서두르지도 않으셨고요. 결코 늦지도 않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매일매일이 그저 답답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 시간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마냥 좋은 것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하나님 왜 이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그때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가장 강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완전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뭐 하시는 거냐 믿으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께서는 오늘도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게 붙잡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오늘의 만남과 오늘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완전한 구세주 진정한 구원자 참 하나님 참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여 우리의 모든 죄와 조주를 십자가의 보열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과 사단과 지옥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참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풍성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저 2000년 전에 잠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33년 동안 사시다가 잠시 가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만 유효하고 그 부활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가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고요. 지금도 여전하기에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오직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복음의 길을 통해 나아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시간표라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 생겨난 그 구원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 기회는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할 것을 즉각 전파할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즉각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각 믿음으로 응답하라.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의 영원의 모든 성들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그 만남과 그 장소와 그 시간표로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맡은 대교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다락방 말씀운동 사역자를 놓고 한 달에만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세 번째로 모이고 있는데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있는 그 시간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만남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운동 달아빵의 문을 열어달라고 진짜 기도해보자. 왜? 이건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평생에 목격하시라. 오늘도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품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가 임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현장의 모든 흑암건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남의 문을 현장의 문을 말씀운동의 문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열려진 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작은 도전과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전파함으로 참 감사와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와 가정과 만남과 나의 업의 현장과 지역과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리면 우리의 만남은 살아나고 현장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시대와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증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2, 3, 7 나라 5천 종족도 살아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붙잡고 이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